여러분 오늘은 한국에서도 진짜 유명한데 지금 런던에서 더 유명해지고 있는 그분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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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만나고 싶었던 그분을 대체 그분이 누구신가요? 궁금하죠? 엠쌤이랑 같이 가도록 합시다! 역시 오늘 예쁘게 했네! 어디 가는 거야! 저기 뭐예요? 짜잔! 사람 없는데? 뭐예요 뭐예요? 여기 있다! 드디어 왔다! 런던의 지맥이 닿습니다! 짜잔! 어? 아깝다! 치킨이 좋아 난 치킨이 좋아 치킨이 더 좋아 여기 사장님이 한국을 여행하다 지구상에서 가장 맛있고 독특한 프라이드 치킨을 발견했어요! 런던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오! 저분 돈 버실 거예요! 이렇게 진동배를 찍네요! 한국 스타일 진동배를! 런던에서 진동배를 찍는 건 별로 없는데요 한국의 시스템을 가져온 것 같아요 아우 맛있겠다! 아우 다 먹고 싶다! 다 먹는 거. 잘 먹겠습니다. 아니야, 왜 아니야. 요즘 커. 왜, 질게 해? 아, 뜨거워. 매워. 매운 날! 매워, 매워.